아! 끊어졌다! 아! 끊어졌다! 좀 조심 좀 해요! 이거 되게 길으네! 그러니까! 잘 캐볼게! 황사내기가 원래 개체가 연해! 약하대! 아, 그래요? 이파리도 그래서 잘 뿌려져요! 저기요! 저기! 냉이랑은 달라! 잘 해볼게! 아! 더 깊이 봐야겠다! 더 깊이 봐야겠다! 더 깊이 봐야겠다! 어휴, 얘는 안되나봐! 아, 진짜! 그냥 나오는 뿌리가 아닌가봐, 얘는! 냉이랑은 다르나봐! 아, 얘도 뿌려지게 생겼어! 딱 느낌이 와! 느낌이 쏙 빠져야 되는데, 아니야!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? 황새냉이? 어디 크다란 거 없나? 어휴, 이게 니꺼지! 여기가 황새냉이! 이게 황새냉이! 여기도 있어, 쟤야! 큰 거! 가만히 있어! 아휴, 진짜 깊이 퍼야 되나봐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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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냉이는 그래서 사부로 캐야되겠다 사부로 요 홍대냉이 봐 우와 잘해볼게 잘해볼게 어디 어! 벌써 에이 다 끊어져 버렸네 이 뿌리까지 캐는게 쉽지 않구나 홍대냉이는 너무 연해가지고 똑똑 부러지네 비가 알아서 닦아 아 너무 더워 벗어 엄마 이거 봐 오 뿌리 봐 냉이 캐면 안돼 냉이 캐야돼 황새냉이를 오는 중점이죠? 응 나 황새냉이 한번도 안 먹어봤어 엄마 밥 보여줘야지 엄마 일로와봐 요거 다 냉이지? 아니 황새냉이 있어? 이거 다 황새냉이네 여기 다 황새냉이네 제이가 잘 찾았지 엄마 안돼 내가 잘 찾았지 응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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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굶 와야돼 구라 한번 해봐 е 뿌리 끝까지 나올 때 까지 어 그럼 너무 팔이 남아나겠니 으이 아 포기 뿌리 요만큼만 먹어도 돼 응 냉이는 뿌리가 조금 질겨서 잘 나오는데 황새냉이는 안에서 딱 똑똑 뿌려주네 그럼 황새냉이가 더 맛있나? 황새냉이 요건 참냉이 뭐가 틀린거냐? 그 홍재이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 뭐가 다른거 얘는 약간 잎이 좀 넓은 느낌?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근데 나가면 다 구분할 수 있어 그래요? 이게 냉이 실내에서 이거 그냥 실물을 보면 딱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사실 몰라 뿌리 다듬어 다듬어 잘 뿌리가 너무 두껍어 자 저기 후 다운 그냥 아 혜연 뽑아봐 자신이 없네 아우 더 해야 돼 엄마 아이씨 어디까지 파는 엄마 너 인삼보다 더 힘들어 얘야 아 아우 아하 부러졌어도 뿌리가 굵고 길어 응 이정도면 잘 나왔네 얘는 냉이잖아 냉이랑 황티냉이랑 뭐가 다른게 아니 그걸 모르겠어? 몰라 엄마 우리 나중에 흰 거 깔아가지고 자세히 한번 공부하자 이건 냉이잖아 얘는 이렇게 냉이가 세상에 손바닥보다 덮고 냉이도 하나 뜯어 오 뿌리가 몇 갈래야? 이거는 황새냉이야 아 이파리가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? 이파리가 다르지 딱 봐도 좀 삐죽삐죽한게 황새냉이인가? 그래 황새냉이는 삐죽삐죽하지 세이말대로 삐죽삐죽 더 뾰족하네 응 이거 냉이잖아 이거 냉이? 이거 냉이? 냉이집다 세상에 엄마 우리 첫번째 영상이 주제가 냉이였는데 응 처음 뜯을때 냉이로부터 시작을 했지 맞아 냉이로 시작했는데 엄청 어색해지 맞아 그 때는 지침개도 모르고 맞아 지침개도 모르고 지침개를 가운데는 써가지고 버리고 가생이걸 먹는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거꾸로 뜯은거 아니야? 가생이 다 버리고 알맹이만 뜯어본거 아냐? 엄마 나 지침개 처음 먹었을 때 기억나? 엄마 이 정도만 뜯어요? 더 뜯어요? 된장국은 끓일 수 있지 이 정도만 하고 가자 이 정도면 된장국 한번 끓이겠어요 가볼게요 황새링이 된장국 궁금하네요 가자 선물 아 쓴박이 뜯지마 이거 된장국에 쓴박이 들어가서 못먹어 복불복이야 복불복 아니 국 자체가 써지잖아 복불복이 아니야 국이 다 써져 한사람만 쓰면 농창세 뿌리봐 뿌리 갑자기 친한척하는 크림 소주 소주 천국 찢어져 찢어져 드디어 곧 몸 고고 곧 곧 곧 감사합니다.